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 남북관계는 물론이고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습니다. 먼저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이 정말 폭풍 전야처럼 매우 고요하게 지나갔습니다. 북한의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북한의 인민군 참모장 박정천이라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 놀림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이 시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서로가 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진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력 투고해서 경제발전에 아마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럼에 따라서 핵문제라든가 다른 군사적 이런 문제들이 경제발전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로 많이 고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가급적이면 이제 도발을 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전력 투고하려고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읽어가면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남북이 70년 이상을 갈라져서 살아왔는데요. 그만큼 서로에 대한 이질감도 크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남북한 통합지수를 발표해 오셨는데요. 먼저 이 남북한 통합지수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통일을 과정으로 본다면 큰 정치, 경제, 사회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가는 과정이다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제도적인 측면, 교류협력이라는 면, 남북한 상호 간의 의식에서의 협력 이런 부분에서 차원을 나누고 정치,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진행해 나가는가 라는 것을 수치로 환산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주식시장처럼 통일을 통합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지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점 만점으로 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백분율로 계산해서 환산해서 제시를 하는데 17.9% 정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100이 완전한 통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17.9% 정도의 통합이 진행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점수네요? 그렇죠. 혹시 흐름이 그 점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없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10년 전 경우에 비교하면 한 22% 정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2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17% 정도로 내려왔다 볼 수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것이요. 남북한의 인식은 어떤가요? 남북 간의 인식도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동포로 보는 개념은 한 13% 정도. 그 다음에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시기마다 다르지만 좀 많을 때는 20%, 적을 때는 지금 현재는 아마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한 15%, 20%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은 포지션은 당연히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한 50%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자면 적이나 동포보다 협력관계.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서로 적대하면서도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한 통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통일 인식 조사도 매년 해오고 계시잖아요. 통일이라는 것이 희망이랑 불안,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작년 경우는 54% 정도 됐었는데요. 절반이 약간 넘네요? 네,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해를 보면 60%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한 5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남북관계가 너무 좋다. 그럼 이게 딱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남북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이 있었을 당시에는 거의 7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다 쭉 내려왔는데요. 정말 점차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한 그룹이 저는 분리주의자라고 불러보는데요. 분리주의자? 네, 적극적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나요?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 정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작년 경우는 23% 정도 해당,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이 든 분들이 많습니까? 비율로 보면 젊은 사람이 많죠. 젊은 사람은 한 30%, 33%, 3분의 1 정도가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를 저희가 물어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그래서 통일 비용 문제 때문에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통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질적인 제도나 가치관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거다. 그런 부분에서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통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대 세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통일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이 아마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사회의 어떤 화해, 남북이 서로 분단의 아픔을 서로 느끼게 하고 분단의 고통,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화해하고 또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좀 사회적으로 선포하고 많은 부분들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죠. 네, 네. 그럼 일종의 남북관계나 통일관을 바라볼 때 남남갈등만큼 심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남남갈등은 해결하기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의식의 격차가 크고 골이 깊게 패여 있어서 어떻게 이걸 해소할까. 그런데 이제 교회는 아무래도 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먼저 이해하고 또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남남갈등을 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크게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산업화 세대 혹은 산업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룹과 그 이후에 민주화 세대 혹은 민주화 세력 간에 큰 통일을 앞에 두고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사회적 경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는 냉전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는 가장 우리의 적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공이 국시가 되고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리자 공산당,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유지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화 세대나 민주화 세력의 입장, 그 시대를 살아간 경험들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우리 위를 괴롭히는 사람이 북한이 아니고 오히려 독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괴롭힘과 억압을 당한 것은 독재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반독재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반공이 아니고 반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화 세대가 주장한 바대로 북한이 나쁜 것 같긴 한데 더 나쁜 사람은 독재하는 이런 세력이다. 직접 억압하고 또 고문당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운동을 했던 그룹이나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북한과 더불어선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론조사, 통일의식조사도 보면 가장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나누어져 있는 게 뭔가 하면, 어떤 데서 나누어져 있는가 하면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던졌을 때 진보와 보수가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진보는 있다. 진보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보수는 불가능하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업화 세대는 북한하고는 통일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민주화 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된 이 이후에 시대적 과제가 통일이니까 북한과 더불어서 이 시대의 과제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면에서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통일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감정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게 사실 트라우마라고 보통 부르죠. 과거의 경험이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감정. 그것이 트라우마인데 이 트라우마가 두 세대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토론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그룹의 경험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이 화합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중재자. 그러려면 사실 화해, 어떻게 화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깊이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진정한 공감이 시작되고 그래서 화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중재의 역할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요. 양측의 경험치가 달라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통일을 반대하고 나선 걸까요? 네, 그거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의식구조상 20대의 젊은 연령층이 60대 이상의 기성세대의 의식구조와 비슷합니다. 특히 안보, 통일 이 분야에서만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다른 민주의식은 굉장히 높은데 북한에 대한 관점만은 기성세대와 같습니다. 너무 이질적인 존재로 보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같은 동일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분들, 기성세대는 이념으로 무장된 반공, 반 북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부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북한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싫으냐. 그게 지금 최근 10년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 이전 10년에는 교류하고 협력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는 서로 천안함 사건이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니 너무 부정적인 경험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은 감각적으로 그걸 이해하거든요. 그럼 젊은이들의 통일 감수성을 좀 높이려면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관광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문화적 교류, 스포츠나 예술이나 이런 교류를 한다면 아마 저는 금방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젊은이들. 이런 감수성을 좀 건드리는 역할에는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회가 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면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통일선교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에 교회, 12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먼저 분단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현 상황이.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통일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분단 문제를 희입히 있게 성찰하면 당연히 통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저 교육 과정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크게 물론 1년 과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크게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신앙적으로는 아니면 신학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통일 신학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통일 신학 부분을 한 파트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이 남북의 객관적인 사회과학적인 현실. 어떻게 되니까. 얼마나 이질적인지. 그리고 동질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사실 동질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과학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영역에서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가 교회가 이제 북쪽에서 성장을 해서 남쪽으로 오게 되고 하는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분단과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액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교회와 또 개인이 북한 선교나 통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NGO를 통해서 또는 기도운동을 통해서 또 탈북자를 돕거나 여러 방식으로 실제로 참여, 비즈니스로 참여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개인이 실제적으로 통일과 선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크게 네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과정을 배우네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또 통일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끝으로요.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통일을 위한 교수님의 바람 그리고 새해 덕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분단 75년 그리고 6.25 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된 올해에는 정말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교회가 남북이 서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한반도에 정착되고 또 평화가 정착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덕담 해 주셨는데요. 새해에는 모쪼록 남북화는 물론 주변 국가도 평화로운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신년특집좌담 한국전쟁 70년 이제 평화를 말하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anti- mars download.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